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삶을 사는 세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화살처럼 아니면 총알처럼 미사일처럼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급변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마치 어지러운 것 같아요. 어제의 것은 이미 한참 지나고 오늘 또 새로운 무슨 일이 생겨 있는가 이것은 바로 지식과 정보가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커뮤니케이션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서 이제는 SNS 아주 정보의 혁명이요 모바일 혁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과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속도전 뿐만이 아니라 또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는 그러한 창조의 시대예요. 점진적인 진화로부터 이제는 혁신적인 창조가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의 사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만 우리 교회도 변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원하는 건 뭐예요? 크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크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과거의 전통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한참 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SNS를 통하여 모바일 혁명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시공을 초월하는 크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창조와 혁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과거에 이러한 복음 전파 뭐 전도하면서 길을 가면서 전파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SN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소셜 넥워크 바로 모바일 빅뱅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창조의 시대에 혁신적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다. 이제는 하나님의 DNA를 받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 창조의 DNA를 받은 우리들은 그 창조의 혁신적인 모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인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신 있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트를 새롭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우 원어로서 누수 바로 생각을 새롭게 혁신적인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우리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조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하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삼시라고 해요. 첫째는 Change,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Challenge, 바로 도전이에요. 세 번째는 Creative, 바로 창조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고 도전하고 창조적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대의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진리의 복음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파하는 수단은 다 바꿔야 된다. 혁신의 시대에, 창조적인 혁신의 시대에 우리는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하여서, SNS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마누라만 바꾸고 다 바꿔야 된단 말이야. 마누라만 바꾸지 말고 다 바꿔라 말이야. 이러한 신경영 선언을 했어요, 프랑쿠르트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1등이 되면 뭐하냐. 그렇게 대대로 세계에서 2등, 3등밖에 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에 혁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그 당시에 소니, 파나소닉, 텔레, 여러 많은 도시바도 있고 많지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소니 하면 모든 도서관과 쇼핑몰과 이런 게 다 소니였어요. 요사에 가보면 다 삼성이야, LG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한 혁신을 통해서 삼성이 일본의 모든 전자회사보다도 합친 것보다도 삼성 하나가 더 큰 회사예요. 1등 회사가 됐다 이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바로 창조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체인지일 뿐만이 아니라 트랜스포이에요. 바로 혁신입니다. 완전히 변형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삼성 스마트폰이 세계를 지배하고 재패하고 이러한 상황. 삼성 반도체가 세계 1등 가는 반도체 회사가 된 것은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 마누라는 바꾸지 말라고 한 겁니까? 그랬더니 마누라 바꾸기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리는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신신학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교회가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져버리고 무슬림과 무슨 댄스홀 이런 술집 팝 이런 것에 그냥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그런 것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혁신하고 바꾸되. 그러나 첫째는 그러한 혁신적인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그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미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나는 흑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또 당신은 금수저로 태어났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자신이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에게 태어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흑수저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바른 선택을 통해서 금수저로 성장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냥 2세의 아들로서 그 2세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목장장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은 맨 막내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 사올이 이제는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사올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리고 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첫대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2세의 아들에게 그 기름을 취해서 너는 2세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그 2세가 살고 있는 그 베들헤메에 갔다 해갑니다. 그랬는데 그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아들이 오는데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아주 건장하고 허우대도 좋고 풍채가 좋아. 아 하나님께서 저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아니야. 일곱 번째 그 아들이 일곱 명이 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끝나버리고 말았네. 그러면은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는 너무 어리고 또 멀리 지금 내가 하는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러면 그 아들을 좀 데려오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양치고 있는 그 다윗을 그 형들이 가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오는 거 보니까 아 보기에 뭐 자금만 하고 말이야. 그러나 얼굴이 홍안이야. 홍안. 눈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어. 미남이야. 홍안에 미소년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왕의 이러한 될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 아름답게 생긴 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얘는 내 마음의 아판자다. 그러니 이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다윗이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기까지 14, 15년이란 세월을 지나서 나중에 왕이 된 거예요. 금방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받은 사람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내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졌다. 사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럼 마음에 합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나 딸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나 딸이 왜 마음에 합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을 잘 순종하고 반뜨는 자예요. 그리고 부모의 뜻을 잘 알고 합력해서 부모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자녀가 마음의 합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마음의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2장 12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의 특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창조적인 삶을 사는 자의 첫째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Choice,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피터 허시라고 하는 열정적인 삶을 이란 책을 쓴 피터 허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 가장 위대한 힘은 선택하는 힘이라고 해서 선택하는 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요수하가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는 바하리냐 하나님이야 둘 중에 한 분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나와 내 가족은 누구를 선택하리라?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합한 자가 되었을 때 다위처럼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창조하는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다 아시고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분별하고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삶은 형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대작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대작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창조적인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미혹이 되고 세상에 보는 것에 눈이 휘둘리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이러한 것에 그냥 꼬임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하고 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기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른다면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창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그 첫 번째 역사는 바로 선택하는 힘을 가진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택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걸 분명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경 바 디메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바 디메오는 디모데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것은 남들처럼 나도 좀 보는 사람이 돼. 눈이 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께 나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준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소경 바 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에 기다린다는 그 길목에서 가시는 길목에 그는 서서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려주고 그곳에 기다려서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니 그대로 지나가니까 더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시끄럽단 말이에요. 지나가니 좀 조용히 해라. 그래서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췄다 이거예요.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켜서 그 소경 바 디메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려요. 유일한 재산 목록 1호 그게 전부야. 그곳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벌거송이 모습으로 그냥 뛰쳐나가는 거야. 뭐 뭐를 입었겠어요. 뭐 속옷을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뛰쳐나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소자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왜 물어보셨을까. 분명히 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응답받는 삶. 창조적인 응답이 있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선택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선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기 원한 아이다.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였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낳고자 하는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낳고자 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로 그 믿음의 역사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이것이 바로 선택한 것을 강청함으로 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창조적인 그러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뭘 그렇게 구하냐. 뭘 그렇게 달라고 하냐.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면 됐지. 뭘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냐. 무슨 기혹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 분명하게 네가 말로 구하라 이거야.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칼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강청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배가 고픕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자가 받는다 그랬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알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정가를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바로 과부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악한 재판관에게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판관님. 판사님. 내 원안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강창해서. 그 판사가 너무 귀찮아. 귀찮아. 에이 그래. 내가 들어줘버릴게.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구함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강창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꼭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빌리뽀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빌리뽀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피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피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영육관의 피로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해 여러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거예요. 왜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사람에게 물어가요. 인맥을 찾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본주의적이예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틴 루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그 마틴 루터의 그 개혁정신 이런 거에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마틴 루터가 살았던 비텐베르크 그곳에 가서 그분의 서재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필하고 있던 그 상이 있는데 얼마나 참 그 상이 귀하고 그런지 만져보면서 한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서재 앞에 딱 그 큰 글씨로 붙어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거지입니다. 거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 마틴 루터가 풍은화 같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바람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교황청을 반박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부르짖으며 질풍노도와 같은 삶을 살았던 풍은화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그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죽은 침대 옆에 한 쪽지가 발견됐는데 그 쪽지에 쓰여진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We are saint bettler. 우리는 거지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한마디 쓰고 죽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거지와 같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배가 고파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피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지 아니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이겁니다. 내가 좀 가졌다고 하나님 이제 내 스스로 독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좀 하나님 바쁘실 텐데 내가 좀 하시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알을게요. 이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전적인 항복 이러한 삶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그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혀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잘려서 불에 던지우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절대절명의 헌신과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이요. 창조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구한 것. 이것이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받은 줄로 믿는다는 그 말은 믿는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는 것. 무엇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유명한 베스트셀러인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책을 쓴 론다 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에게로 끌려가는 것이다. 당신의 운명을 정하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운명이 결정지어진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문서 23장 7절에 보게 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치 자석과 같이 우주의 어떠한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끌어당긴다. 이게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문제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시크릿 책에 보면 우주의 비밀이 있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김과 같이 사람의 생각이 자석과 같이 그 생각대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을 생각하면 건강해지고 부자된 모습을 생각하면 부자가 되고 반대로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게 말하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데 그 마음이 어디예요. 생각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력대로 바라고 원하는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우주적인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육신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력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원하는 것이 과연 육신적인 것인가.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한다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한 골로세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 내가 원하고 내 정력적으로 바라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러한 것들, 내 육신의 정력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대로 육신적인 정력을 탐하면 그 정력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신대로 생각하면 반드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영적인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온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루 동안에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하고 있습니까? 내게 생각나는 것이 어떤 생각인지를 여러분 점검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믿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청하는 모든 생각은 우리가 스스로 자아낸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과학적인 실험 방법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늘 뭐해야 돼요? 점검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라고 하면서 빌리뽀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창조적인 삶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낫는 거예요. 모든 결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운명적인 삶의 가장 근본은 뭐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옳고 참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만하고 칭찬받을만하고 또 덕스럽고 남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기름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면 뭐가 나옵니까? 행동이나 말과 행동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기꾼이 말이에요. 꾸며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 속에는 그 생각이 거짓된 생각이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일관적이지 안 돼. 이 모든 생각들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받을만하며 덕이 있고 기름이 있고 이러한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생각을 우리의 삶 속에 덜 점검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떠오르는 생각이 옳고 그른지는 바로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셔서 잘못된 생각이 나면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모든 부귀 영화 명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경배한 결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DNA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창조적인 삶이에요. 수동적인 삶이 아니고 능동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시의 영 또한 진리의 영 개시의 영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개시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창조하는 삶이요. 이웃의 생명을 주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내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크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예수님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과 그야말로 아픈 그러한 추억이 있는 모든 과거들은 다 주님을 떠나서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내 삶 속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변화를 받고 여러분은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저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사랑의 도구여 생명의 도구여 치유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거룩한 크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크리스도의 보배론 피로 나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시쳐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마귀와 세상과 내 자아와 끊어버리고 절단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만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창조하신 대로 이제는 생명이 넘치는 창조적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래하면 그것이 내 삶속에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세상이 도전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역군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멸류관 받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가합니다.